가수 진해성이 미스터로또 녹화에 깜짝 등장하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진해성 매니저에 따르면 그는 전국 단독 콘서트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 톱7과 함께 촬영에 참여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터로또의 조직도 진해성의 바쁜 일과를 이해하고 있어 그가 촬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다시 잡으려 했다. 안성운도 처음에는 진해성이 불참해 답답했지만 모든 이유를 알게 된 뒤 이해와 공감을 얻었다. 심지어 안정훈과 톱7은 진해성이 촬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했다. 이런 애정과 후원은 진해성을 감동시키고 감사하게 만들었다. 진해성이 촬영에 참여하기로 하고 열의를 보였다. 그는 활기찬 공연을 선보였고 그 쇼에서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진해성의 복귀는 제작진과 관객 모두에게 기쁨과 한마음을 선사했다. 진해성은 재능과 열정을 가진 트로트 가수라고 알려져 있다. 좋은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진해성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진해성의 대중과 팬들은 그의 결정을 매우 기뻐하고 지지했다. 그들은 진해성의 전국 개인 콘서트가 기억에 남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진해성이 미스터로또 촬영에 복귀한 뒤 제작진과 관객은 물론 톱7 멤버들도 기뻐하며 응원했다. 그들은 진해성에게 전국 개인 콘서트 준비와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무대에서 진해성은 감성적이고 신나는 트로트를 선보였다. 독특한 목소리와 관객들과의 좋은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했다. 진해성의 무대는 즐겁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촬영 후 진해성은 콘서트 준비로 바쁜 시간 동안 자신을 이해하고 응원해준 미스터로또 멤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원은 진해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계속 추구하도록 도왔다. 이것은 또한 연예계에서 팀워크와 연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다.